우영 오빠 몸은 좀 어때요? 아, 긴장 쎈습니다. 많이 좋아했어요, 여러분. 네. 네. 우영이 없는 마드리드는 그래도 에이틴이가 계셔서 다행이지만 정말 멤버들이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았죠. 우영이가 어제 오늘 리허설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요. 앞에 무대를 하면서 계속 통증이 좀 심해서 다음 무대를 붙지 못하게 되었어요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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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